너무 배운 게 많았고요 선택을 받은 입장이니까 저도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임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촬영이 너무 정신없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시기라서요 막 합류할 때 거기에 더 정신이 많이 집중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제작보고회 하니까 이제서 조금 실감이 나기 시작한 것 같고요 해미와 닮은 점 해미와 저와 닮은 점은 많은 것 같은데 감성적인 거 아니면 어떤 테크닉적인 걸 배운 건 아니었고 물론 배웠지만 정서적으로 캐릭터랑 많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방법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가장 큰 개봉하면 더 관심 가져주시고 아무튼 오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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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